FC 액션이 스타 된 FC 아나콘다의 경기 아나콘다가 패배한다면 슈퍼 리그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죽어도 경기장에서 죽자고 하고 모든 걸 다 갈아 넣을 거예요 골키퍼를 긴급 수혈을 했다고 그래요 꽉 차 보이네요 진짜 최여진은 바로 때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최여진! 잘 낚아챘습니다 긴급 수혈된 선수인데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정인! 최여진 올렸습니다 액션이 스타는 분위기를 추슬러야 합니다 기습 공격 돌아가야 돼 정신이 들어가야지! 정혜인이 나타납니다 정혜인 백힐 좋아요 정혜인 정혜인 갑니다 정혜인의 디레밍을 좋아 정혜인 대단합니다 태진야 3번해봐 3번 3번 정혜인 따라잡는 거 보세요 최여진에게 아영 아영 신나영 좋아요 융태진 융태진갑니다 융태진 인퇴진! 현영민 감독 헐을 잘 찔렀어요!